디코프 스탑 운원짓 49장 헷갈리네요. 45대로 오니까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죠.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를 쏘았고, 쩔쩔라쩔라에, 화를 쏘았고, 그것을 캣도골에 쫓았다, 뒤쪽 추격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이렇게 형들이 활 쏘는 자로 비유가 된 것 같습니다. 떠이뻔니, 그럴지라도 테스코 둔 넌 더러 러이러헤, 그럼에도 그의 활은 견고하고, 러, 테스카 빠꾸라하루 푸르띠 러이러헤. 그것의 빠꾸라, 빠꾸라는 팔뚝이죠. 팔뚝들이 신속했고. 그리고 야구베의 뽀럼 썩디살리코 핫도와라, 띠 고탈라 이스라엘 까 쩘단 도와라. 아이고 어렵네. 야구베의 전능하신 뽀럼 썩디살리는 뽀람은 뭐랄까요? 뽀람 부러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계속 둘러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냥, 아주 전능한 이런 뜻이에요. 아주 전능한 손을 통하여서 그 목자 이스라엘의 반성을 통하여서 강해졌다, 신속해졌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동서가 있어요. 신속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장이 여기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볼까요? 여기 뒤에 또 나오네요. 다시 말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은 너를 사하였다. 도우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너를 복 주신다. 이런 뜻이네요. 복을 주신다. 마티스로와 위로 하늘의 축복과 아래로 거다까. 어가드가. 어가드는 심오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이네요. 어가드가. 어가드. 어가드. 어디서 나오겠죠? 갓든 어디서 나오나요? 갓든. 복든. 복든. 스토는 가슴을 말하죠. 유망. 가슴을 스토이라고 하고, 걸으면 이렇게 여자의 음부를 걸어보라고 하죠. 음부의 축복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은 옛적의, 옛날의, 오래된 산들의 축복보다 그리고 영원한 산, 어는 또 영원한 산들의, 산들의 축복보다 불어벌죠. 불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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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벌은 힘이 있다는 것인 거예요. 더 매우 강하다는 뜻이네요. 더 강하구나. 디 서버의 요셉과 스이르마 혼. 그 모든 것이 요셉의 머리에 있구나. 예스코 다주바히 호르모대코 불어댄코 스이르마이. 그 형제들 중에 우두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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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또 에우따, 퍼헐라우네, 뱌소호. 뱌소 늑대죠. 늑대를 뱌소라고 합니다. 베냐민은 한 퍼헐라우네, 퍼헐라우네, 할퀴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할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개그스럽게 먹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영어로, 영어성경으로 보니까 레바노스라고 하는 뜻인데, 마구 뭐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할퀴는 늑대고, 아침에 가져온 상양감을 그가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가 루티밭. 노량물이죠. 노량물. 노량물을, 약탄물을 나눈다. 이 모두가, 이 모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입니다. 아프노 부발 네틴 호룰라이 아시르밭 디더이 보네고 꾸라.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말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프로텍 라이, 프로텍 각각의 모두에게 그가 아름다운, 수하우누, 수하우누 어울리는 적절한 우찔 났겠죠. 적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죽음이 나옵니다. 29절. 더버 디누레 디누 호룰라이 요 아가디에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 명령을 했습니다. 더, 뭐, 뭐, 더, 나는 말이야 이런 뜻이죠. 뭐, 더, 메라 마니서루까하 밀르너 자아늘 악에 꽂혀 나는 말이야, 나의 사람들에게 밀르너 연합하려고. 죽게 생겼다는 거죠. 죽으러 가게 생겼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띠 에브론 고 케드마 보에까 오다알마 메라 피타 부르까 하루까 사아트마 멀라이 가라. 희사람, 희사람 에브론의 논이죠. 밭에서. 밭에 있는 오다알논. 케드는 원래 논이죠. 통경에는 그냥 밭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오다알르는 짐승들 같은데 이렇게 바위가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움푹하게 파인 곳이에요. 요즘 뭐죠. 불쑥 같은 거 놓여져 있는데 있죠. 위에는 비가 안 내리고 밑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동굴, 조그마한 동굴들을 말아 오다알라고 합니다. 깊은 동굴은 구파라고 하죠. 동굴에 나의 조상들과 함께 멀라이 가라. 나를 매장해라. 다시 말해 가난한 땅에 마므레 근처에 막벨라 논에 있는 오다알동굴. 그것은 그건 아브라함이 희사람 에브론의 손으로부터 밭과 함께 무덤을 만들기 위하여 샀었다. 그곳에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고,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다. 띄오큐 줘 하 têm고 띄오크 하브에 겁 없다 압의 어디에 ries В techniques of the forty-ítulo Nicole. 그 노는 과 그의 그곳에 있는 동굴은 precisamente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사쳤다.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고, 이 책에 있는 바라를 땅에 있는Neila. 그 눈과 그것에 있는 동굴은 희사람의 손으로부터 샀었다. 이 명령을 한 후에 야굽은 자신의 발을 침대 위에 펴고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다. 버렸다 그만두었다. 죽었다 라는 뜻이죠. 포기했고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연합하러 갔다 죽게 되었다.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